케이큐올릭입니다. 하루 늦었지만 조코비치와 알카라스의 3세트 3기의 클래식 리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조코비치가 어떤 방법으로 세계 1위 알카라스에게 역전의 역전을 거듭한 서스펜스 드라마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분석해보고요. 우리들이 기억하는 3세트 명승부 가운데 어느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조코비치 알카라스 라이벌리는 어떻게 전개될지 마지막으로 2승부가 일주일도 안남은 US 오픈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종합 분석해보겠습니다. 3시간 49분의 접전이었습니다. 소요된 시간상으로도 역대급 명승부에 꼽힐 만했죠. 3세트 경기에서 4시간 근접한 시간까지 간 자체가 별로 없었고요. 그 과정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너무 익사이팅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코비치가 36살까지 전성기기량을 유지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 전성기 역대 최고 선수 조코비치를 이렇게까지 극한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젊은 피의 탄생이 또 고마웠습니다. 이 라이벌전 올해로 끝나지 않고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조코비치가 왜 고트인지 또 한 번 증명된 경기라고 감히 평가합니다. 1세트 조코비치는 히트스트로크, 일사병 증세가 보이면서 알카라스에게 밀리는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코비치가 천재이면서 무결점, 가장 완벽한 선수라는 게 이렇게 정상 컨디션이 아닐 때 다른 방법 플랜 B를 사용해서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카라스와 스트로크 정면대결로 1세트를 내준 다음에 조코비치가 들고 나온 전술, 서브앤발리였는데요.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세컨스 오브앤발리였습니다. 놀라운 전술이었죠. 세컨스 오브를 넣고 발리를 나온다. 예전에 샘플러스 정도가 가능했던 그런 기술인데 조코비치는 알카라스와 롱랠리 정면승부를 피하기 위해서 네트앞 발리를 의도적으로 많이 시도했고요. 특히 고비에서 세컨스 오브를 넣고 발리를 시도해서 많은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건 알카라스의 리턴 포지션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는데요. 알카라스가 마치 나다리나 매드베드프처럼 세컨스 오브를 리턴할 때 베이스라인에서 한참 떨어져서 딥 리턴을 하니까 이걸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컨스 오브앤발리를 구사한 것입니다. 얼핏 무모한 전술로 보이지만, 조코비치는 세컨스 오브를 킥섭으로 넣어서요. 높은 궤적을 유지하면서도 속도를 줄이는 대신에 그만큼 네트앞으로 좋은 포지션을 잡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발리 압박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세트에서 알카라스가 들고 나온 전략 수정이 베이스라인 안으로 두세 걸음을 들어가는 리턴으로 변형을 시도했는데요. 알카라스도 나름의 전략적 대응을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리턴미스가 많이 발생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카라스가 3세트 막판의 오른손에 경련이 온 듯한 증상이 보였거든요. 이번 대회 첫판부터 계속 풀세트 경기를 치르고 온 체력적인 후유증은 피할 수가 없었고 그게 결국 3세트 타이브레이크의 결정적 포핸드 리턴 범실로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통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흥미로운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위너를 두 배 넘게 터뜨리고 범실은 비슷하게 저질렀는데 알카라스가 졌다는 사실 밑에 통계를 보시면 왜 그런지가 설명이 되는데 베이스라인 포인트에서 78대 65로 알카라스가 많이 앞섰지만 넷 포인트에서 조코비치가 20대 13으로 우세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언리턴드 서브 그러니까 자신의 서브를 넣었을 때 상대가 리턴인 플레이를 시키지 못한 비율에서 조코비치가 42대 31로 압도를 한 것입니다. 자 랠리에서 알카라스가 이긴 반면에 서브와 네틱 플레이에서 조코비치가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해서 결국 이겼다는 결론이 가능합니다. 다음 통계에서 주목하실 건요. 포핸드의 평균 속도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카라스 포핸드가 우주 최강의 파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렇게 통계는 평균적인 그라운드 포핸드 스트로크 속도에 있어서 만큼은 조코비치가 더 강한 샷을 많이 꾸준히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자 신시네트 마스터스에서 이보다 더 명승부가 있었던 적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마스터스 시리즈 전체로 확대를 해봐도 2009년 4시간이 넘는 나달과 조코비치의 마드리드 마스터스 4강전 그리고 매세트 타이브레이크 접전을 벌인 키리오스와 페더러의 2017년 마이애미 마스터스 준결승전 정도가 떠오릅니다. 조코비치와 알카라스의 상대 전적 이제 2년차인데요. 2승 2패 독률이 됐습니다. 자 조코비치는 커리어에서 평생 4명의 라이벌과 경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달이 가장 으뜸가는 라이벌 구도였고요. 페더러, 앤디 머리와도 수십 차례씩 맞붙어서 승패를 나눠가졌고 그랜드 슬램으로 좀 한정하자면 스탄바브링카와 아주 흥미로운 1합을 주고받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이제 조코비치의 아마도 마지막 그레이트 라이벌리가 탄생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알카라스와의 라이벌전은 여러모로 나달과의 라이벌 구도와 아주 흡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경기 내용적으로 피지컬의 극한으로 몰고 가는 두 선수의 화끈한 스트로크 대결이 조코비치의 라이벌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는 구도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카라스에서 졌지만 저는 오히려 US 오픈을 앞두고 알카라스에게 독보다는 약이 된 한판이었다고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겼다면 US 오픈에서도 압도적인 우승후보 1위로 꼽히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었겠지만 조코비치가 승리하면서 과도한 기대감에서 알카라스가 벗어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삼을 수도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런 종류의 극한의 전투 경험을 하고 나면 젊은 선수들은 배우고 깨닫는 게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US 오픈에서 알카라스가 1번 시드, 2번 시드 조코비치입니다.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새벽으로 넘어간 그 시간에 대진표가 결정되는데요. 비록 신시네티마스터스에서 조기 탈락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매드베데프는 이 두 명의 원투펀치를 견제할 수 있는 유력한 대항모로 보고 싶고요. 이번 대회 4강까지 오른 지베레프 그리고 결국에는 US 오픈 4번 시드 자리를 어부지리에 가깝게 획득한 홀거루네까지 우승전선을 일단 형성할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알카라스와 조코비치 누가 US 오픈 패권을 최종적으로 차지할지 섣부른 예측은 절대 금물인 것 같습니다만 대진표가 발표된 뒤 또 무모한 예측을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질퇴하십시오.